그러니까 이 초기불교에서요. 제 행위, 마음법이, 제법이 무하다, 내 것이랄 게 없다 이 소리가요. 사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? 참나 해서 나온 거예요. 내 것이 아닙니다.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 에고의 기능이 뭐예요?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의 기능이에요. 이해 되세요? 에고 또한 미세한 생각입니다.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고정된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에고의 기능이에요. 석가모니는 에고의 기능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. 마음법에 생각, 감정, 오감 밖에 너가 없는데 이 중에 에고가 뭐냐? 그 고정된, 고정된 에고라는 게 여기 있냐 이거죠. 그냥 에고라고 하면 또 이해가 좀 빨리 안 오실 수 있어요. 고정된, 불변하는 에고가 있냐 이 중에. 그러니까 아공이라는 게 원래 에고가 공하다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고정된 에고가 없다는 얘기에요. 고정된 에고가 있냐 이거죠. 매 순간 나는 배고파 나는 슬퍼 나는 뭐 할 때 나는 계속 있죠. 에고는 있어요. 매 순간 변화하는 에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들여다보면 생각, 감정, 오감만 있는 거예요. 고정된 나라는 게 있어요. 없어요. 없죠. 생각, 감정, 오감에는 고정. 이게 고정된 나가 이 안에도 없고. 내 것이 내 것인 것도 아니에요. 내 뜻대로 안 돼요. 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?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. 초기 불교는 참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. 형의 하의 세계에서 석가원이 형의 하에서 자명한 얘기만 하세요. 생각, 감정, 오감, 에고 거 맞습니까? 고정된 에고가 있습니까? 이 중에 에고 거 맞습니까? 에고 소유 맞습니까? 아니면 이것들이 에고 자신 맞습니까? 다 변하고 있는데 고정된 에고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에고는요. 존재해요. 존재하지만 이 모든 건 참나로부터 창조된 겁니다. 에고 또한. 알고 나면 에고니 생각, 감정, 오감니 전부 참나의 작용이나 법공입니다. 이게. 존재의 모든 건 참나의 작용입니다. 아공과 법공이 달라요. 보세요. 아공에서 에고가 공하다는 얘기는 형의 하의 차원에서 생각, 감정, 오감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날려버려야 된다. 이게 아공이에요. 법공은요. 법공은 또 달라요. 법공에서 볼 때는 일체가 생각, 감정, 오감이니, 에고니 하는 모두가 다 참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. 지금 다릅니다. 이 에고에 대한 이해가. 아공 차원에서 에고를 이해하는 건 에고는 생각, 감정, 오감이 아니야. 이 정도고요. 법공 차원에서 이 에고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참나의 작용이야. 에고 또한. 에고도 다시 껴안아지. 에고도 참나의 작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순수한 참나의. 이 둘을 안 나눠보셔도 좋아요. 이게 한 덩어리예요. 본체이자 작용이니까 한 덩어리. 무국과 태극을 제가 억지로 나눠본 겁니다. 하나 더 나눌까요? 나눈 김에. 여기서 생각, 감정, 오감이 창조돼 나오죠. 자, 창조하는 나는 태극인데요. 실제 창조 행위를 하고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이미 경영입니다. 어떻게 만들고. 여러분 창조도 한순간에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진화하는 것도 창조예요. 매 순간, 매 순간 창조돼요.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창조된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풍경, 이 모습. 지금 이거 언제 창조된 건지. 지금요.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그 생각, 지금 그 감정, 지금 그 오감은 언제 창조된 거죠? 지금요. 지금 참나가 지금 창조 행위를 하고 있어요. 계속. 애고는 얼떨떨하게 살아가고 있지.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. 어떻게.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이 애고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.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. 자, 이 애고가 사실은 이 생각, 감정, 오감의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는 거죠. 이 애고가 생각, 감정, 오감을 창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것들의 주체는 맞는데. 이해 되시죠? 이 애고가 생각, 감정, 오감의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애고가 생각, 감정, 오감의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애고가 생각, 감정, 오감의 주체로서 설정된 영화를 정말 저何 caus offended產을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